자 리선즈몰이 2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자 먼저 최호선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재욱 선수가 나오고 있구요 배병우 선수의 진영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맞서는 리선즈 같은 경우는 박준호 선수, 이재호, 유영진 선수구요 아 근데 자리도 이렇게 나오네 리선즈가 사실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배병우 선수의 위치가 갇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돈탐라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돈탐라, 파란색이 리선즈몰 저그는 칠드론 어 일단은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본진배록을 해주면서 초반에 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돈탐라 팀이에요 자 배병우 선수 도보로드로 이재호의 위치를 확인했구요 아 살짝 빼줬는데 봤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3시 정찰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저영진 선수는 입구를 막아주면서 초반에 상대 저그의 입구를 막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요 반대로 유영진 선수는 본진에다가 배러지셨어요 핵토리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날 수는 있지만 초반에 센터에서 어 이 저그의 입구를 막는 요런 플레이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압박을 당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테란의 빌드를 모르고 있는 돈탐라 입장에서는 입구를 막기가 좀 어려웠었구요 파일런러시를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병우 선수의 저글링 뛰고 있는 모습 어 잠깐만 이거 머링 어디가죠? 어어 아 어어어 그래도 어어어 자 일단은 입구 막아줬는데 아 초반에 이거 저글링 이렇게 휘둘리면 사실 안되거든요 아 파일런러시까지 당했구요 이게 유영진 선수가 테크가 더 빠르기 때문에 힘들면 안되고 도재욱 선수는 한단을 내려야 되는데 원즐럿 뛰어주면서 박준호 선수의 기지로 왔지만 성큼 콜론이 있구요 아 신경 못쓰고 있어요 자 저블링들로 일단은 막아주고 있는 대병호 선수 아 이제 테란 차이가 사실 지금 좀 많이 벌어져서 굉장히 좀 상황이 돈탑라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만 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테란의 벌처를 이렇게 막아주면서 저글링과 질럿으로 12시 박준호 선수에게 한번 공격하는 반단 굉장히 좋을 것 같구요 자 정영재 선수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테란이 나왔는데 아 이제 저글링까지도 같이 와주고 있구요 아 굉장히 박준호 선수의 판단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든 여기 파일럿 못 깨게 막아내야 되는 돈탑락 어 그래도 좋아요 여기 캐논으로 막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자 이재호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좀 올려주면서 태크를 타고 있는데 6시가 자원이 굉장히 안보이는 가스가 굉장히 안보이는 자리라서 어 충분히 좀 괜찮은 그림 그려볼 수 있구요 여기에서 이거 막고 바로 12시 박준호 선수를 끝내야죠 자 드라곤 뽑아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도지혁 선수가 캐논을 박아서 막아주는 판단은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구요 자 벌처로 이재호를 가둬주면서 6시 쪽에는 마인만 박으면 되거든요 이럴때는 중요한게 배병우가 저글링 한기로 토스의 이 태클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12시도 저글링 한기를 보내서 태클을 타는지 봐주면 좋구요 정영재 선수는 어느정도 다 복구를 해낸 상황 유영진 선수가 어느정도 탱크를 갖고 치고 나오기 전에 돈탑라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좀 줘야 됩니다 위치가 저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구요 자 마인으로 이재호를 막아주는 판단 좋구요 이 오버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터를 가져가는 쪽이 이 오버로드를 잡을 수가 있고 이 마인으로 이 오버로드만 잡아주게 되면 이재호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유영진이 무리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 이 벌처 저글링과 다 함께 테란에 들어가는 판단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버로드 아 박준호 반응 좋구요 아 일단은 박준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선큰도 많이 지어주면서 자 탱크를 이제 치고 나오고 있는 유영진 선수 센터를 이거 유영진이 약간 무리해서 나와주면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돈탑라는 노리고 있을겁니다 박준호의 오버로드 살짝 돌아서 가지고 있는 판단도 굉장히 좋은거에요 이거 솔직히 편파 해설을 하고 싶지만 이거는 자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이거는 테란이 이렇게 한번만 무리해서 나와주면 속업되기 전에 이 돈탑라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런 판단을 했구요 하지만 유영진 선수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아 이제 이재호 천천히 나와주고 있지만 이거 이재호를 싸먹어야죠 이렇게 되면 어 그래도 테란의 탱크를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돈탑라가 센터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구요 자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재호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적을림들 쭉 나가주고 있는 모습 박준호는 본인에게 들어올 줄을 알고 드론과 성큼만 지어놨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의 기지에 병력이 없구요 자 이쪽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도제옥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고 자 이거 탱크까지 쭉 들어가서 이재호를 끝내면 이건 돈탑라가 이깁니다 이재호만 끝내면 돼요 자 돈탑라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돈탑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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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탑라 자 가고있죠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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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어 그래도 그래도 이거 이재호 끝났어요 이재호 끝났어요 자 이재호 끝났구요 자 이거 유영진 나오는거는 충분히 이 합심에서 막아낼 수가 있어요 박준호는 테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돈탑라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해주고 있는 돈탑라 팀 역시 빨무에서는 돈탑라가 어 정말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팀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그런것들이 지금 경기에서 나오고 있죠 천천히 이거는 침착하기만 하면 돈탑라가 그냥 가져가는 경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돈탑라 팀의 토스와 테란 어 저그 빨무 거의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죠 예 판단 판단 양쪽 자 이거 그냥 막아낼 수 있어요 3방향에서 몰아치고 있는 돈탑라의 병력들이 유영진 병력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건 GG타이밍 나옵니다 아 팀플에서 분위기 전환을 해주고 있는 돈탑라 팀 바로 이경기 잡아내고 도제욱 에이스 도제욱이 신세양의 제국까지 잡아낸다면 타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거구요 자 경기 들어가죠 끝났습니다 이거 뭐 예 뭐 뒤도 볼거 없어요 아 이거 너무 돈탑라 빨무 너무 잘해요 GG 돈탑라가 3경기를 가져갑니다 위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.